그 다음에 라이드부터 들어볼 건데요. 라이드부터 그냥 멀티플랜을 했었고, Apple II에서 이 부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소프트웨어 이름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했죠. which was hit on the Apple II. 그래서 애플 2가 생각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멀티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애플 2가 떠올라서 애플 2와 같이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and then Mitch did an incredible job. 그래서 이런 다 프로그램 이름이죠. 저도 다 모르는 게 많네요. betting on the IBM PC. 이거는 IBM PC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and 123 came in. 그리고 123 came in. 들어왔고요. 그리고 you know. ruled that.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거기를 장악하고. 그리고 that part of the business. 그 파트, 비즈니스 분야 중에 그 애플케이션 비즈니스를 장악한 거죠. ruled. 컨트롤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ruled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So the question was, paradigm shift. next big thing이 뭔지,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지, IT 쪽 분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떤 거였어요? 대시받아서 would allow. 그래서 허용 안 돼요. 뭐뭐 하기를 허용해요? on entry.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사람. 그 엔트리 한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패러다임이 쉬프트 돼야 그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익만 하다가 갑자기 토익 스피킹이 들어오면서 패러다임이 쉬프트하죠. 갑자기 사람들이 어, 이제 종이 시험 더 이상 우리가 변별 연락 없어. 말하기 시험. 그러면서 말하기 시험이 확 치고 들어오죠. 그때 원래 토익을 장악했던 선생님들이 자신의 힘을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다렸던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어, 이때다 하고 확 들어오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그 흐름에 타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들어왔을 때 치고 들어간 거죠. IBM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지만, 그 다음 문장 보시면, we had a word. 이게 뭐 word죠. 우리가 쓰는 지금 word 프로세스인데, 그때 이름이 word perfect이라고 했답니다. 촌스럽죠? 마이크로소프트의 word 조상인격인 프로그램이겠죠? word perfect이요. was by far, 당시까지요, the strongest, 가장 강력한, in the word processing database, database, database.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 데이라베이스를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and words was kind of a dose text. was kind of, 일종의 뭐였죠? a dose text였나요? dose는 뭔지 알죠?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화면, 시커먼 화면에, 지금은 터미널이라고도 아는데, 지금 명령어를 직접 쳐야지 모든 게 되는 거예요. 클릭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검은 화면에 클릭하는 게 없고, 그죠?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인어페이스가 없는 당시, 그 오퍼레이딩 시스템을 dose라고 합니다. 그죠? 그거 dose였나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말한 소프트웨어들이 dose 위에서 돌아가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All of these products I'm saying, 여기서 BD이 얘기한 거죠, IME, were dose-based입니다. dose를 기반으로 하는 products예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because windows was in the picture at the time. 당시에는 윈도우라는 것이 in the picture, 내 머릿속 그림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the picture가, 그래서 갑자기 왜 사진 나왔지? 이렇게 했지만, 머릿속 그림 그리다를 동서로 picture라고 하잖아요. picture it 라고 해서, picture를 동사처럼 쓸 수 있잖아요. 야, 이거 한번 그림 그려봐. picture it, imagine, 상상해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내 머릿속, 그 이미지 안에는 윈도우가 없었어요. 윈도우는 아예 내가 no idea,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dose-based이죠. 굉장히 초기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that's more early 90s. 그게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we get to that.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된 거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럼 다음은 여기부터 입니다. so we made this bet, that the paradigm shift would be graphics interface and in particular, that the Macintosh would make that happen with 128k of memory, 22k of which was for the screen buffer, 14k was for the operating system. so we made this bet, that the paradigm shift would be graphics interface and in particular, that the Macintosh would make that happen with 128k of memory, 22k of which was for the screen buffer, 14k was for the operating system. so it was, uh, 14k? yeah, 14k. the original Mac operating system was 14k. 14k that we had to have loaded when our software ran. so when the shell would come up, it had all the 128k. yeah,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so we made this bet, 이 도박, 어떻게 보면 이 걸은 걸 어디에 걸었다고요? Daddy Eye에 걸었다고요? The paradigm shift. paradigm shift라는 말을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paradigm shift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쓰다가 저희가 지금 뭐 써죠? 스마트폰 쓰잖아요. 이 집에다 가져다 놓은 그 컴퓨터를 제 주머니에 넣었죠. 엄청난 paradigm shift가 일어났죠. 그렇죠? 컴퓨터에서 옛날엔 뭐가 paradigm shift였냐면 이 메모리도 엄청 작은데 이 텍스트 베이스, 저번에 basic이라는 소프트웨어 보여드렸죠. 텍스트만 나왔잖아요. 지금처럼 그림 형태의 아이콘, 더블클릭하면 실행되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한 변화로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엄청난 paradigm shift였죠. 텍스트를 일일이 타이핑 치던 것에서 그냥 더블클림만 하면 그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paradigm shift에요. 큰 변화를 paradigm shif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ould be graphics interface. 이 그래픽이너페이스가 그 아이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and in particular, 특히나 뭐예요? that the Macintosh는 would make that happen.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뭐뭐를 가지고요? 이 그래픽이너페이스라는 것은 실제로 메모를 굉장히 많이 잡아놓잖아요. 자기 텍스트보단 그림이, 그림보단 동영상이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하니까요. 근데 뭐였어요? 겨우 128k요. 그래서 이 128 메모리를 가지고 그래픽이너페이스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고 거기다가 걸었고요. 그 중에 22k 중에 뭐예요? 이 오브 휘치가 뭐죠? 휘치가 메모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앞에 보세요. 128k 오브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브 휘치로 받아야 오브 메모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반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잡아주려고 하니까 이 오브 휘치가 오브 메모리를 잡아준 거고 이 128k가 22k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잘 안 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was for the screen buffer였습니다. 그럼 이 was가 어디에 붙는 거예요? 22k에 붙는 겁니다. 22k가 어떤 22k요? 오브 위치의 22k. 그러니까 22k 메모리가 for, 뭘 위한 거였어요? 그 screen buffer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14k was for operating system. 그래서 14k는 뭐 했었어요? 128 중에. 14k는 was for the operating system. operating system 뭐죠? OS요. OS. 지금 우리가 윈도우스. 그 윈도우스가 뭐예요? operating system이죠. 그죠? 그게 뭐예요? 14k 밖에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뭐 10기가 이러잖아요. 그게 14k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4k요? 이렇게 한 거죠. 그 사회자가. 너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 거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죠? 아 옛날에 14k가 윈도우를 쓰고 있었어. 그러한 오프레이딩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말은 뭐예요? The original Mac operating system was 14k. 14k가 원래 오리지널 맥은 오프레이딩 시스템이 14k를 쓰고 있었나요? 라고 사회자가 물었죠. 그랬더니 14k that we had to have loaded when our software ran. 그러니까 처음에 14k를 had to be had to load 해야 된대요. 언제요? When our software ran. 우리 소프트웨어. 여기서 Microsoft의 B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ran. 구동하려고 할 때에 14k 정도를 미리 로드해 주는 것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14k를 거기다 썼대요. 그래서 so when the shell. 이 shell이 지금은 터미널 같은 거죠. 그게 올라오게 된 거죠. 어떻게 14k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shell이라는 것이 come up. 올라온 거예요. boot up 된 거죠. 그 다음에 it had all. 그래서 이게 전체가 가진 역량이 128k.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빌게츠가 하는 말인데요. 여기를 볼 겁니다. The OS was bigger than 14k. It was in the 20s or somewhere. 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OS was bigger than 14k. It was in the 20s somewhere. I see. So when we ship these, we ship these computers now with, you know, a gigabyte, two gigabyte of memory. And nobody remembers. 128k. I remember that. I remember paying a lot of money for computers with 128k in those days.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요. 맥은 14k가 아니고 20 몇 어디쯤이래요. 20k 뭐 어디쯤이래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It was in the 20s somewhere. 이런 표현은 아마 한국 사람들이 잘 못 하실 겁니다. somewhere 이란 말을 이런데 잘 못 써요. 뭐 그 사람 어디 갔어? 학교 어디 있겠지? 할 때 scroll or somewhere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미국 사람들 그죠? 학교 뭐 어디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근데 여기는 뭐예요? 20k 뭐 어디쯤이었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보면 I see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We ship these computers now with, 뭐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지금 with, 뭐뭐와 함께 시핑하고 있어요? A gigabyte or two gigabyte of memory. K가 아니고 2기가 뭐 1기가 이런 메모리를 가진 with, 컴퓨터들을 ship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참 많이 지나가고 엄청 빠르게 변화하였구나 이런 거죠. 발전해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고 Nobody remembers the 128k. 그래서 스티비 잡스가 아무도 아마 128k에 우리 메모리가 샀다는 걸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회자가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I remember that.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I remember paying, 지불했대요. A lot of money를 뭐에 대해서? For computers. 뭐뭐를 가진 컴퓨터요? With 128k. 메모를 가진. In those days. 당시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기부터인데요. So the two companies worked closely on the Mac project because you are maybe not the only but the principal or one of the principal software creators for it. Is that right?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So the two companies worked closely on the Mac project because you were maybe not the only but the principal or one of the principal software creators for it, right? Is that right? Well, Apple did the Mac itself but we got Bill and his team involved to write these applications. And we were doing a few apps ourselves. We did Mac paint and Mac draw and stuff like that. But Bill and his team did some great work. So the two companies worked closely. The two companies worked closely. 그 두 회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closely, 뭐뭇에 대해서 일하고 있었다구요? The Mac project에 대해서 같이 두 회사가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Work on. Work on. 이 말을 그냥 못 쓰시는데 work 한 다음에 뭐뭇에 우리가 작업하고 있다, 뭐 일하고 있다 라고 할 때 work on 입니다. 장소가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뭇에 대해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회사에서는요. work at 이런 말 쓰잖아요. at이요. 이런 전치사의 변화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변화를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계속 강조했죠. 전치사는 위치나 어떤 단어들과 함께 어울려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사용되는 전치사를 어떤 걸 사용할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세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전치사가 어떻게 쓰였나. 그래서 느낌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뜻이 아니고요. 자, 다음 문 보시면요. Because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you are maybe not the only. 그러니까 이 맥의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했던 두 회사 중에 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마도 maybe not the only. 유일한 회사요. 애플과 일하고 있었던 유일한 회사는 아니겠죠. 아마도. 아니면 뭐 하나야 되겠죠. 어떤 것 중에 하나요? Of the principal software creators. 그 소프트웨어. 맥힌토시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크레이럴 중에서 한 회사였죠. 그죠? 유일한 회사든지 아니면 유일한 회사는 아니지만 여러 회사들 중에 하나였던지 중요한 건 뭐야? principal. 원래 principal은 뭐죠? 교장선생님을 principal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교장선생님이라는 해석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컴퓨터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원래 principal이라는 뜻은 제일 높은 랭킹에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는데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크레이더들이 있었겠죠. 애플이랑 일하는. 그 중에서도 top 랭킹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하지는 않았을지라도 principal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당시엔 그랬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의문문. 부가의문문. 이렇게 이따위 어려운 용어 쓰실 필요 없다고 했죠. 확인하는 겁니다. Is that right? 그쵸? 그 말이에요. 그냥 한국말로.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Is that right?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은 뭐죠? Well, Apple did the Mac itself. 애플 역시 Mac이라는 컴퓨터 모델에 대해서 It's up. 스스로도 뭐랬어요? 그 Mac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But we got Bill.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Bill을 얻었죠. Bill의 협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His team. 그리고 그의 팀이 Involved. 뭐예요? 긴밀하게 개입하는 거예요. Involved. In이라는 뜻이 안으로 들어가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디 안에 있는 느낌. Volver. 뭐죠? 안쪽으로 쑥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담근 겁니다. 그쵸? 그냥 참여한 게 아니고 긴밀하게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입한 거죠. 뭐하기 위해서? To write these applications. 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데 긴밀하게 개입한 거죠. We were doing a few apps ourselves. 아까 이 말이고요. Mac도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앱들을.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준 거죠. We did a Mac Paint. 아마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인가 봐요. Mac Draw.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And stuff like that.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용 스스로 그림 그리는 이런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를 스스로도 만들고 있었죠. 그죠? 협력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But Bill and his team did some great work. 우리가 스스로 하긴 했지만 Bill과 그의 팀, Microsoft가 굉장히 우리에게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라고 한 겁니다. 같이 잘 일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 볼 겁니다. Now, in terms of moving forward after you left. 여기에 붙는 거죠. After you left and your company grew more and more strong. What did you think was going to happen to Apple after sort of the disasters that occurred after Steve left. Now, in terms of moving forward after you left and your company grew more and more strong. How did you, what did you think was going to happen to Apple after sort of the disasters that occurred after Steve left. 자, 첨명 보시면 now. 여기서 now를 진짜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Wellie랑 똑같은 뜻입니다. Wellie요. Topic을 전환하려는 시그널이죠. 자, 이제 새로운 얘기 합시다. 할 때 우리가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말로도.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겁니다. Now, in terms of moving forward.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After you left. 이때 you는 Steve죠. Steve가 애플을 떠났잖아요. 그죠? 자기가 데려온 Pepsi Cola 사장이 나중에 진짜 사장이 되고 결국 처음에 만든, 그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는 쫓겨나게 되죠.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nd your company. 여기서 your company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컴퍼니가 아니고 뭐예요? 빌 게이츠의 Microsoft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떠났고요. 하지만 빌은 계속 자기 회사에 남아서 어떻게 했어요? Grow more and more strong. Microsoft 웨어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했죠. 그래서 엄청 강해졌죠.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대비를 보는 거예요. 그 대비 상황. 스티브 잡스가 나간 뒤엔 어땠어요? What did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빌한테 물어보는 거죠. What's gonna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Apple after. Apple 어때요? 뭐뭐 후에 애플이에요? Apple sort of the disasters. 그거예요? 뭐예요? 거의 재난. 재앙. 이런 재앙에 가까운 일종의 sort of이니까 그 일종의 재앙에 가까웠던 일이 일어난 거죠.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없어진 다음에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애플이 거의 망할 뻔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disaster that occurred. 그럼 발생했는데요. After Steve Jobs left. 스티브 잡스가 떠난 다음에요. 그것에 대해서 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떠나고 나서 애플은 거의 망할 뻔했지만 당신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신과 함께하고 계속 성장했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들어볼 건데요. 첫 문장은 이제 여기부터 볼 겁니다. Well, Apple, they hung in the balance. We continued to do Macintosh software.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Apple's fate hung in the balance. We continued to do Macintosh software. And, you know, Excel, which Steve and I introduced together in New York City. That was kind of a fun event. That went on and did very well. But then, you know, Apple just wasn't differentiating itself well enough from the higher volume platform. And... Meaning Windows, right? I mean... Dawson Windows. Okay, but especially Windows in the 90s began to take off. By 1995, Windows became popular. The big debate wasn't sort of Mac versus Windows. The big debate was character mode interface versus graphics mode interface. Yeah,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문장이 이 부분이요. 그래서 Apple은 뭐였어요? They hung. 이게 행이죠. 행. 행의 과거형이잖아요. 헝. 매달리다요. 어디 위에 매달려요? 어디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In the balance. 여기서 balance는 이제 balance가 동사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때는 뭐예요? 이 균형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평형대요. 여기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슬하게 서 있는 거죠. 거기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도 아니죠. 헝이니까 매달려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손을 잡고 매달려 있는 거죠. 다리.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거미도 아니고 하여간 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미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거의 이제 망할 것 같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They hung in the balance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문장은요. We continue. Microsoft는 계속해서 To the Macintosh software를 개발했죠. Excel도 개발했고 지금도 뭐 2016년 버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Macintosh 버전 MS Office들이요. 그래서 그 엑셀. 엑셀의 휘치를 받은 거죠. 휘치가 엑셀을 받아서 Which Steve and I introduced 얘네가 엑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했어요? 소개했죠. 같이 어디에서요? 뉴욕시티. 뉴욕에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That was kind of a fun event. 정말 즐거운 이벤트였습니다. 라고 하고요. That went on and did very well. 그게 계속됐다. Go on이잖아요. Went on. 과거형이요. 계속됐고 그런 개발을 같이 계속했고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갔대요. 잘 되고 있었대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But then, you know, Apple just wasn't differentiating itself well enough from the higher volume platform.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Differentiating이죠.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이에요. Different를 동사로 뭔지 잘 몰라요. Differentiate.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Differentiate이요. 동사로 Different를 잘 안 써요. 굉장히 잘 씁니다.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itself. Apple 스스로 itself가 well enough. 충분히 모아지 못했어요. 뭐뭐와 차이점을 두지 못했어요. 라고 할 거니까 Differentiate 할 때는 보통 from 이라는 말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죠? 이게 규칙이 아니고 그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죠? Different이란 말 할 때는 뭐뭐와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주로 그러다 보니까 뭐뭐와 다른지를 from 뒤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The higher volume platform. 굉장히 많은 양을 팔아 재키는 그러한 플랫폼과 스스로를 Differentiate. It. 차이성.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충분하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적한 거죠. 빌이 애플에 대해서 당시 왜 계속해서 애플이 스티브 잡스 없을 때 망해가고 있었는지 그죠? 애플은 뭔가 특성화된 게 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애플은 비싸고 좀 특이한 거라서 많은 사람이 쓰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많이 쓰지만 한 5년 전만 해도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아무도 안 쓰는 거였어요. 그죠? 굉장히 비쌌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다 안 썼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랬었어요. 차별성을 충분히 고객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할 뻔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Meaning Windows Right. 이 남자분이 얘기한 거네요. Meaning Windows Right. Meaning Windows은 뭐예요? 이 플랫폼. High Volume 플랫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Windows이라고요. 남자분이 사회자가 High Volume 플랫폼이라는 건 Windows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질문이. 그 다음에 DOS 그랬더니 빌이 뭐예요? 뭐 윈도우도 맞고요. 뭐 DOS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오케이. But especially Windows in the 90s. 90년도의 Windows는 Began to take off. Take off라는 말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off요. 여러분들 아마 잘 쓰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말로 대박나다. 가장 가까운 표현 영어로 Take off입니다. 뭐죠? 원래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를 Take off했다고 합니다. 그죠?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으면 Taking off 하고 있는 거죠. 비행기가. 근데 뭔가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돈이 비행기 날아가듯이 갑자기 평행선을 이루다가 하늘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 그래프선 그것 때문에 대박났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돈을 갑자기 뭐 100만원 벌다가 갑자기 이륙하니까 1억원 이렇게 되면 대박친 거죠. 장사도 그런 거고 그런 느낌 때문에 Take off가 대박나다라는 한국말과 가깝게 된 겁니다. 그래서 By 1995 1995 1995년도 까지요. Windows은 became popular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Windows 95 가 95년도에 나온 거예요. Windows 95요.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처음 쓴 Pentium 컴퓨터가 Windows 95를 탑재한 거였고 그때 윈도우가 아주 최전성기였습니다. 지금은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인기가 그래서 The Big Debate 당시에 큰 토론할만한 거리는 뭐였어요? Wasn't 아니었대요. Sort of Mac vs Windows. Mac이냐 Windows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대요. 그죠? 그 당시에는 왜요? The Big Debate Was 뭐였어요? Character Mode In a Face vs Graphics Mode Character Mode 뭐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텍스트만 있죠. 그 글자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Character라고 하죠. 그 글자 한 알이요. 그걸 Charac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Character Mode 인터페이스 글자로 쳐야 되는 인터페이스와 아이콘 형식의 Graphics Mode 인터페이스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냐 어디에다가 우리가 배팅을 할 거냐 이게 큰 논란거리였지 Windows나 Mac이냐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논란거리가 아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